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번 하면 4시간 연속 한다던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트럼프 당선자를 얕잡아 보이게 한다.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섹스테입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요. 트럼프 당선자가 모스코바의 미스 유니버스 대회 때문에 갔었을 때 모스코바 호텔에서 러시아의 공작에 의해서 매춘부와 잠을 자고 테이핑이 몰래 된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약점으로 아마 러시아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미국을 드라이브해 나갈 것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도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의 확실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것을 퍼뜨리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퍼뜨림 가짜 뉴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춘부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왠지 그 마음이 쓰여서요. 제가 소심해서요. 매춘을 하는 사람들 100%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일이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히 그 죄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생각하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뉴스와는 연관되지 않는 건데 제가 참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귀하고 귀하다 하는 그 성경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원래는 이제 금요일에 대통령 선서를 할 때 항상 그 미국 대통령들이 바이블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링컨 바이블 지금 미국 국가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그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되어왔었는데 바꿨네요. 오바마 대통령도 1861년도에 링컨이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했었던 그 바이블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항상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몇 번 두 번 그랬는데 링컨을 그만큼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한국의 대통령들도 존중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는 60년 전에 어린이였었을 때 9살 생일 전에 어머니가 주신 선물 주신 그 바이블을 1955년도 6월 12일에 받았던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바이블을 놓고 선서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 갓을 믿고 바이블을 믿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갓을 믿고 바이블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45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바이블을 쓴다고 했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할 테고 그런데 인기는 없어요. 지금 현재 호감도가 40%로 평균 다른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보다 한 20%포인트 정도는 적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로도 그렇고 워싱턴포스트나 CNN과 ORC가 같이 하는 워싱턴포스트는 ABC와 같이 하죠. 세 가지 여론조사에서 다 마찬가지로 역대 근대사의 대통령 가운데 좀 취임하기 직전에 인기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세 가지 여론조사에서 전부 그때는 대단했잖아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80%가 호감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지금 호감도가 40%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날마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지금 35명 이상인 것 같던데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보다도 1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트럼프 당선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러 한 것 보니까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짜 선거 당시에 캠페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었던 그런 여론조사 기구에서 그 사람들이 한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짜고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론조사도 다 틀렸잖아요. 라고 트럼프 당선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유명인들이 서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애국가 같은 경우도 탤런트 쇼에서 나왔었던 16살짜리 신인 탤런트가 부르게 되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전혀 전형적인 행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USA Today를 보면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약값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주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CNN 방송 기자에게 CNN 정말 이상한 조직이야 당신 질문을 받지 않겠어 당신 회사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고성을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안 받아 안 받아 했었던 그게 뭐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들도 좀 했어요. 제약회사의 약값 책정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은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한국일보를 자세한 내용은 보시고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그 제약회사와 직접 그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그 메디케어잖아요. 메디케어로 정부가 한꺼번에 그 사들이는 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그 약값이 그 살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약을 많이 사는 나라인데 그 약값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 물론 그 다른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어떤 계획이다 하고 디테일하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USA Today는 사설에서 두 가지 힌트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약업계를 혈택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라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사 너무 대통령 에어포스 1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대에 들어가는 그런 항공모함이라든가 값이 비싸다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직접 이제 메디케어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원래는 미국에서 2003년도에 이제 메디케어 파트 4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약값 협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희비극이라고 USA Today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을 트럼프 당선자가 과감하게 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큰 제약회사는 의회와 동맹이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선거 캠페인 할 때 힐러리 크린튼도 굉장히 제약회사에서 많은 기금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동맹 때문에 뭔가를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대해서 별 큰 빚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납세자 돈 쓰면서 이렇게 비싼 약을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해서 지금 의회에서 조사해놓은 것 보면은 메디케어로 앞으로 10년 동안 약값을 줄인다면 한 1조 달러 정도를 앞으로 메디케어로 10년 동안 약값으로 쓸 텐데 그 사이에 1,213억 달러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 1조에서 1,213억 달러니까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지금 USA Today가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 네 이제 비서실장 모든 사람들과 다 백악관에서도 작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변일의 브리핑인데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늘 성장하고 하더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and I think that you know if you'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find out that this is the guy who has been voted the most popular press secretary ever by the white house press corps that may make you a little nervous thinking well maybe the guy 네 지금은 뭐 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은 아니니까 덕담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물러날 때 같이 일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서로 같이 성장했었다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옆에 보니까 다른 백악관 직원들도 함께 서 있는데 그 press secretary 비서실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그 새누셀 머큐리에 조금 그 재밌다고도 할 수 있고 라이터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전... ...